신호등만 건널때마다 계속 보러 가고있는데 또 노란불이에요 노란불이거든요 이분은 MC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? 네 맞습니다 방송사에서 리무진 서비스라고 입담도 좋지 노래도 잘해 또 얼마나 재미있게 하신 거예요? 차세대 MC 꿈나무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두 개 정도 진행하고 방송하다보면 집에서 TV볼 때 저거 내가 좀 했어요 두 명이서 진행하기에는 한쪽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프로그램 처음 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죠 우리 불의 명곡 하는 걸 한번 멘트도 있나요? 멘트 읽으면서 하는 방송을 하진 않지만 본인은 대본을 보지 않는다 시작하겠습니다 불의 명곡 오늘 불의 명곡 아티스트 백지영 편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할 여섯 팀의 가수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그리고 톤이 에너지가 더 올라가는데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큰일한 기운이를 지금 뿜고 있습니다 우리 은강씨가 나도 할 줄 아는데 라는 의미를 보여요 나도 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 그러면 우리 대본을 대본을 저기로 우리 성강씨한테 한번 아 저는 벌써 외웠습니다 자 성강씨 버전으로 한번 가죠 큐 푸루에 아유 됐다 푸루에 아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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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오케이 푸루에 명곡 푸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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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대호 감사합니다 완전 결이 생각이 달라요 참 그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요